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여러분 겨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겨자와 와사비를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사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와사비는 일본말이죠. 우리만으로는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와사비는 습한 땅에서 자라는데요. 이파리 생김새라던가 그런 것이 마치 수생식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뿌리쪽 부분 정확히는 뿌리줄기인데요. 이 뿌리줄기를 강판에 갈아서 먹는게 정확한 와사비의 정체입니다. 시중에 젓가락으로 나온 와사비들 있죠. 이건 제대로 든 와사비가 아니라 보통은 홀스레드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말려서 가는 것에 겨자를 조금 섞여 색깔을 초록으로 된 것입니다. 실제 와사비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제대로 드시기에는 부담이 되죠. 자 와사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구요. 여러분 그러면 겨자는 무엇일까요? 노란색 가루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보통 노란색 가루로 되어 있죠. 이 겨자를 언제 많이 드시나요? 중국집에 가면 해파리 냉채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닭고기 냉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냉면이죠? 냉면에 겨자를 척척 짜주잖아요. 냉채와 냉면은 겨자와 찰떡궁합입니다. 그런데 회를 먹을 때는 겨자를 쓰지 않죠? 와사비와 겨자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음식궁합은 서로 다릅니다. 자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냉이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실물을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겨자는 뭘로 만들까요? 사실 100명 중 한 명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겨자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백과사전에서 겨자를 찾아보면요. 겨자는 약 90cm 정도 자라는데 밝은 노란색 꽃이 핀다. 가지는 가늘고 씨앗은 보통 갈색과 붉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잘 아시다시피 머스터드라고 되어 있고요. 어째 감이 좀 오십니까?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자의 정체는 겨자와 나무의 정체는 바로 갓김치를 만드는 갓입니다. 바로 그 갓이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혹시 안 믿기시나요? 아주 많이 뜻밖이시죠? 이게 갓과 겨자를 방송 같은 미디어에서 워낙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서 정말 뜻밖일 겁니다. 겨자는 갓의 씨앗을 잘 말려서 그것을 빻은 것입니다. 당연히 겨자꽃은 갓꽃이겠죠? 여러분 갓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갓꽃입니다. 이 꽃은 유채꽃인데 아주 쌍둥이 같죠? 1번이 유채꽃, 2번이 배추꽃, 3번이 갓꽃인데요. 이걸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진짜 찐 지식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갓꽃, 그러니까 겨자꽃의 꽃말이 뭘까요? 무관심이라네요. 이야, 정말 꽃말 너무 슬픕니다. 무관심이라니요.